안녕하십니까 엑소곡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6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강타해서 지금 큰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작년에 동아프리카를 덮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국경을 초월해 여러 국가들을 덮치면서 대재앙으로 번졌었는데요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컸었죠 작년에요 특히나 대규모 메뚜기 떼가 소말리아와 케냐를 넘어서 탄자니아 및 우간다 영토를 침범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큰 피해가 오면서 식량난이 생겼었는데요 지금 이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에서는 5천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농장지를 아예 뒤덮었습니다 길이도 케냐를 비교하면 케냐에서는 길이가 60킬로미터 폭이 40킬로미터나 되는 이 대형 메뚜기 떼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메뚜기 떼가 그렇게 크게 같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얘기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이 제한급 규모로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메뚜기 떼가 다시 또 이 아프리카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강탈한 겁니다 결국 이 메뚜기 떼 물론 전염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도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염병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도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식량난의 문제가 걱정돼요 지금 중국의 장장 양쯔강 이남에 계속해서 폭우가 늘고 있죠 지금 충칭이라든지 또 저기 어디에 선전 광동성에 광조가 선전이 있는 거 지난달에도 지금 광조 쪽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그러면서 6월 초까지 비가 있다가 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20일 전부터 한 20일까지 됐죠 팬데믹 때문에 감염자가 막 생겨가지고 이미 중국도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감염자 제로다이 광동성 쪽에 특히 광조가 지금 중국 광조가 팬데믹 때문에 백신을 많이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는데 지나마 좀 좋아졌는데 그러면서 바로 옆에 선전에서 폭우가 또 발생해가지고 홍수가 났죠 굉장히 지금 중국 양쯔강 장장 이남 쪽에가 지금 후난 후베이 우한 장사 이쪽 이창 산샤템 쪽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홍수가 나면서 무슨 문제가 나면 식량 문제가 반드시 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 내에서 식량 문제 왜냐면은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에도 컸지만 20일 이르게 20일 먼저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산샤템의 붕괴까지 나올 정도 수요가 너무 높다 이미 그 다음에 이미 장장 양쯔강 이남이 아니라 이 북쪽으로도 지금 홍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 기온도 있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랴오닝 단동에는 우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눈인 줄 알았어요 우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상 기온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메뚜기 때가 또 이렇게 아프리카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식량 문제가 큰 식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아프리카를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왔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어디로 가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중국으로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시 중국을 공격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홍수 폭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근에 식량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사우디아라비아 저기 그 메뚜기 때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중국을 또 공격을 하게 되면 물론 저기 그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그렇고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을 얘기했을 때 중국이 좀 걱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홍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UN 이 사태가 심각성이 고조가 되니까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여러 가지로 이제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성을 자꾸 내면서 좀 걱정을 자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년하고 올해 계속해서 지금 어떤 팬데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이 지금 저기 델타 바이러스가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지금 나왔는데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이미 인도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발표가 된 건 어제였어요 근데 또 오늘 보고를 보면은 오늘 보고를 보면은 이미 그 인도 내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미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 그 영국발 알파 변이 텐트발 변이 알파 변이 보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1.6배의 전파력이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 보다 64% 였거든요 전파 속수가 빠른 게 근데 이번에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영국발 알파 변이 보다 1.6배 빠르게 됩니다 전파력이요 그럼 지금 이 델타 변이가 영국발 알파 변이 보다 감염이 될 경우에 팬데믹에 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2배가 높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진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전세계를 휩쓸게 된다면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이거는 5배 이상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영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백신 접종을 80% 이상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이미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신규 접종이 확진자 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걱정입니다 참 제가 말을 좀 조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무슨 우려를 너무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델타 변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고삐를 좀 늦추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12시까지 이제 그 가게를 오픈할 수 있게 12시까지 12시까지로 다음에 식당도 그렇고 12시까지를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국을 봤을 때 영국의 백신 접종률이 지금 이미 8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하루에 하루 천명 이상에 지금 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영국의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인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국의 인구가 무슨 인도나 무슨 중국처럼 사람이 많다면 다른 얘기죠 많다면은 야 뭐 만명 그럴 수도 있겠다 인구가 많아 많으니까 백신 접종을 많이 했더라 근데 인구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명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구 대비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80%가 접종을 했는데 백신 접종은 이미 했는데 어떻게 만명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의사 제가 주변에 의사분들한테 친구들도 의사가 있으니까 물어보고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면 말을 좀 아껴요 걱정할까 봐 근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떤 걱정이냐면은 백신을 돌파한 거 아닌가 돌파가면 아닌가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신을 지금 델타하고 델타 플러스 변이가 델타 플러스 변이도 전 세계적으로 삭산된다는 전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6% 더 빠르다면은 알파 변이 보다 그럼 일반 변이 보다는 그냥 처음에 원래의 팬데믹보다는 얼마나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기억나세요 중국에서 작년에 버스에서 맨 뒤에 앉은 여자분이 기침 한 번 했는데 버스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된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눌렀는데 잠시 잠깐 있었는데 같이 한 공간에 금방 감염 그랬던 그거보다 더 감염력이 빠른 연극발 알파 변이 그것보다 더 감염력이 빠른 64% 빠른 델타 변이 이 알파 변이 보다 또 1.6배 빠른 델타 플러스 변이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저기 죄송합니다 그렇죠 인도죠 인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제가 이 지금 팬데믹 얘기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금 메뚜기 떼에 인한 이런 그런 습격에 의한 저 얘기하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한 이런 비상이 걸린 거에 대해서 전염병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좀 메뚜기 떼들이 물론 메뚜기 떼들 메뚜기 떼 때문에 무슨 얼마나 대단한 전염병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조심을 하지 않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떠한 새로운 질병이 생기더라도 델타 플러스가 아니라 델타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면 마스크를 제대로 쓰면 감염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제 의사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마스크 벗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 앞에 그러면 마스크 벗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길거리를 걷는 와중에는 상관이 없 그것도 사실 안 되죠 하여튼 나는 마스크를 써야 돼요 무조건 마스크를 벗는 순간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백신이 아니라 백신이 할아버지를 맞아도 아직은 위험하다 아직은 아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이렇게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당 제가 볼 땐 그래요 내년 한 2, 4분기까지는 내년 한 2, 4분기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역에 대해서 조심 더 하자 우리 이제까지 참 1년 넘게 견뎠잖아요 내년 한 2, 4분기까지 더 못 견디겠습니까 이왕 힘들었던 거 좀 더 견디자는 얘기인 거죠 좀 더 그 5인 이상 가급적이면 5인 이상은 만나지 말자 5인 이상은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자는 거죠 같이 같은 공간 내에서 만나지 만자는 게 아니라 5인 이상은 같은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겁니다 내년 한 2, 4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제 곧비를 늦추려고 하고 이제 7월 1일부터죠 7월 1일부터는 12시까지 뭐 가게라든지 식당들 이제 그 허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요 우리가 7월 2일까지 그만큼 이제 뭐 이제 또 보면은 지금 여행사들이 굉장히 지금 막 그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랍니다 막 익사이팅하고 와우 왜냐면은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붐이 있대요 오픈되니까 이제 지금 태국의 푸켓 같은 경우는 이 저기 뭐야 백신만 거기 그 접종해가지고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자가격리 안하고 그냥 바로 여행할 수가 있대요 푸켓 태국의 푸켓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아 그런 게 되다가 이제 영국발 하고 러시아도 지금 문제고요 영국과 러시아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또 서로 간에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여러 유럽 나라들도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자가격리를 뭐 더 자가격리를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12시까지로 그 연장이 됩니다 식당이라든지 뭐 그러나 여러가지 그 시설물들 뭐 그 뭐 가게도 그렇고요 물론 편하죠 12시까지면은 뭐 딱 11시까지니까 사실 그게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저녁 늦게 딱 가보면은 저도 한번 그 마트에 갔는데 11시 뭐 한 5분이에요 아 저녁에 문 닫고 막 식당이 그런게 좀 불편하죠 12시까지면 좀 여유가 있죠 근데 12시까지 이렇게 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이런건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제 그 12시까지 늘린다 하더라도 그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가 어저께 저 처음 들었거든요 방송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모니터링 맨날 24시간 하는데 근데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미 인도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인도에서만 발생이 됐겠느냐 이미 전세계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 있는데 인도에서만 무조건 델타 변이가 자꾸 변이를 계속 일으킬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전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만 보더라도 이미 델타 변이가 많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인도발 델타 변이가 영국에 이미 상륙을 이미 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영국 자체적인 델타 변이도 델타 플러스 변이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인도에만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영국에도 이미 있을 수가 있고 이미 전세 인도네시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대한민국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또 지금 팬데믹이 심각하다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지금 막 감염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그런 많은 감염률이 분명히 분명히 델타 변이가 분명히 델타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자체적으로 델타 플러스로도 변이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1.6배 전파력이 빠른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미 대한민국도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이제 시작을 델타 플러스 변이가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인도에서 다시 또 새로운 신규 델타 플러스 변이가 대한민국까지 올려면 얼마나 머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뭐 대륙을 중국이라는 대륙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대한민국까지 멀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인도에만 델타 플러스 변이가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일본 중국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인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모르는 거고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모르는 거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미 국제 교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패세 국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처럼 우리는 오픈된 있는 국가예요 전세계 국가들하고 그러기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요 델타 플러스 변이가 이미 대한민국의 하여튼 그건 조심하자 그겁니다 결론은 이제 7월 1일부터 바뀝니다 방역 기준이 좀 느슨해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 조건을 잘 지키고 가능하면 제가 볼 땐 그래요 회사 내에 회식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상 그런 것도 조심하자는 지킨겁니다 조심하고 내년 제가 볼 땐 2,4분기까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